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당사자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을 만나봅니다. 4월 30일 장애인의 날 행사추진협의회가 주최하고 WBC 복지TV와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가 주관한 제42회 장애인의 날 특집 특별 방송이 방영됩니다. 이번 방송은 장애인 당사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대담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기획됐습니다. 녹화에 참여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김혜지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2년간 당사자의 직접적 정치 참여를 통해 장애인 입장에서 필요한 정책을 국회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진행된 사전 녹화는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박마루 사무총장 진행으로 국회의원 3명과 2년간의 의정활동 추진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